데이 46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요지를 찾는 겁니다. 줄을 보니까 앞에 부정접두사 인이 있습니다. 즉 완전함의 부정이니까 불안전함 이런 것들이 나타낸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부정접두사 인이 있으니까 안정성의 반대니까 불안정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디에? 우리 두뇌. 첫 번째 문장은 글에 화두를 나타내고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 두뇌는 뭔가 불안함을 느낀다. 이게 아마도 화두가 되겠죠? 이어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실예가 있대요. 이것에 대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문장이 되겠죠? 뭔가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 뇌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열려진 원 실험이라는 게 있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앞에 나온 내용을 한 번 이해를 들어주겠죠? 명렴은 나오니까 그려봐라. 원을 그려봐라. 한 장의 종이 위에다가. 하지만 나오고. 다시 한 번 명령문. 남겨둬라. 작은 갭. 갭이란 말은 틈 정도가 되겠죠? such that 하면 목적이 돼서 그 원이 is not 이니까 뒤에 pp가 있어서 수동탭이다. 즉, 닫혀지지 않도록인데 other way니까 모든 길을 따라서. 다른 말로 완전히 원이 동그랗게 되지 않도록 틈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야. 이를테면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틈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하죠?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여기 있던 불완전함을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 뇌가 뭔가 아 이건 좀 불안정한데? 라고 느낀다는 게 이 글의 화두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도록 하죠. Now, 이제 다시 한 번 명령문 나오니까 stare at 이란 말은 계속 응시하라는 얘기야. 이 원을 그것도 몇 분 동안 계속 응시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주목해라. What happens는 간접 의문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 주목해 보라는 얘기야. 명령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렬 구조가 되겠죠? 자, 대신에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이야. 너의 뇌가 원한다는 거죠. 뭐를? 그 원을 닫기를 원한다. 자, 이제 감 잡았겠죠? 원을 닫고 싶다는 건 뭐야? 이때 불안정성을 느끼니까 여기를 닫아버리고 싶은 거죠. 몇몇 사람들한테 있어서 조언은 충동입니다. 기억나시죠? 충동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돼서 투 부정사금입니다. 그걸 닫고 싶은 충동은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열린 원이겠죠? 입니다.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야? So, that 구문이겠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때 말한 몇몇 사람들이겠죠? 결국 픽업이라고 하는 건 집어들게 될 거란 얘기야. 바로 연필을 집어들고 그리고 당연히 뭐 할까요? 그리게 되겠죠? 그것을 어떤 상태로? 닫혀진 상태로. 자, 여기 ED가 나왔다는 건 그 원이 닫혀짐을 당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쨌든 이렇게 불안전함을 보면 아, 뭔가 불안하니까 계속 요거를 한번 그려서 이렇게 닫고 싶은 충동을 그래서 완전함을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니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미루기인데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Stop A from ing 패턴 기억나죠? Prevent A from ing 비슷합니다. A가 뭐하는 걸? 그렇죠. ing 하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뭔가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말한 역학, 똑같은 역학이 도와서 미루는 습관이 우리를 애타게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요령이 바로 나오겠죠? 자, 그 요령은 바로 입니다. 심플이니까 그저 시작하는 겁니다. 간접 의무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어떤 과업이든 있는 것. 어디에? 네 앞에 있는 것. 즉, 네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이든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죠. 그저 시작하라고 어디에서든 관계없으니 그냥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그리든 여기서부터 그리든 관계가 없잖아. 즉,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관계없으니까 일단 뭐하라는 얘기야?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불러요. 오형식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이간익 이펙트 즉, 자이간익 효과를 부르는데요. 콤마가 나오니까 꾸며주는 거겠죠? 그 효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뭐에 대해서? 러시안 심리학자의 이름을 딴 거겠죠? 자,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처음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죠. 그 발견을 어떤 발견이가 꾸며주는 겁니다. 보통 동격의 됐이라고 부르죠? 웬부터 묶어봅시다. 즉, 누군가가 스통테니까 마주할 때 무엇과 마주하는 겁니까? 어떤 압도적인 목표에 마주할 때 그리고 미루고 있을 때 애절 위절트란 말은 그 결과로 이때 말한 결과란 말은 지금 마주한 게 너무나도 압도감을 주는 목표이기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왠에 묶이는 겁니다. 그럴 때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냥 시작한다는 것 어디에서든 그것이 바로 게시할 거란 얘기입니다. 동기를 게시하는 거죠. 동기도 앞에 나왔던 urge처럼 미리지향적 명사는 투가 꾸미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투가 꾸미겠죠? 즉, 우리말로 끝내고자 하는 동기가 게시될 거란 얘기야. 또 간접 의문이니까 묶어보죠. 수동태 형태로 시작되어진 것을 끝내고자 하는 동기가 시작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이 꽤나 길죠? 이 마침표까지 괄호치면 바로 이게 관계대명사 후에 묶이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보자면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부릅니다. 자의가닉 효과를 부르는데 그 효과는 러시아 심리학자 이름을 딴 거고요. 그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이것 즉, 그 발견을 문서화한 겁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압도적인 목표를 마주할 땐 두려워서 시작도 못해 그렇게 미루고 있다는 거야. 그 결과를 그때 어디든 관계없어 그냥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끝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된 건 말이죠. 이게 뭐야? 아까 원을 그렸을 때 원의 모양이 만약에 비어있다면 일단은 시작하면 다 채우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즉, 뇌가 바라는 거라는 발견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발견, 대절 여기가 바로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핵심 요지도 바로 이게 됩니다. 정답은 나왔겠고요. 우린 공부 차원에서 나머지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 어떤 과업을 자, 대시 두 개 괄호 묻고 나서 이븐이프란 말은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정도가 되겠죠. 즉, 네가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뭘 가지고 정말 가장 작고 가장 간단한 부분 즉, 별거 아닌 어떤 곳에서건 이란 의미를 바꿔 쓴 겁니다. 그렇게 하든 간에 너는 뭐한다?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 즉, 원을 그리는 걸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바로 다음 파트 다른 말로 하면 그려라 조금만 더 원을 그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앤드로 이어지고 나서 또 다른 파트로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을 조금만 더 그려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앤서포스라는 말은 기타 등등 즉,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쭉쭉쭉 그려나가서 어디까지? 즉, 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어때? 일단 시작만 하면 그 시작한 걸 끝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중요한 마음은 뭐야? 일단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3번이죠. 일단 이를 시작하기만 하면 어쨌든 우리 두뇌는 그걸 완성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요약을 보도록 하죠. 무언가를 시작하기만 해도 우리의 본능은 뭐라고요? 그걸 끝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완소하게 된다는 그런 자이간익 효과에 대한 글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빈칸 출원입니다. 빈칸이 있는 위치를 찾아보니까 문장의 맨 끝이 되네요. 문장의 시작이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즉, 여기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 나오겠죠? in부터 묶어봅시다. 이만큼 묶어본다면 첫 번째는 뭐야? 그렇죠.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and를 묶이고 그리고 사소한 이슈에 대해서 동명사 존예요. taking more than 즉, 누군가의 목보다 조금 더 많은 걸 taking, 취한다는 것은 is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뒤에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결정적 근거는 여기 있는 normal 즉, 평범하고 보통의 그리고 trivial 아주 사소한 거란 말이야.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 평범한 사소한 거일 때 조금 더 몫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 해당된다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자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도덕 그리고 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do not always cover니까 기억나시죠? 전체를 나타내는 말 앞에 부정화가 오면 부분부정 즉,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때 말한 cover란 말은 덥다, 다루다 정도가 되는데 똑같은 ground 즉, 토대나 영역을 말하겠죠. 첫 번째 문장의 화두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도덕과 법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영역을 다루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많은 경우에 다루지만 자, 바로 쳐야겠죠? 사회에서 어떤 사회인가 봤더니 어느 정도의 분리를 가진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나오니까 뒤에는 the sacred 우리말로 하면 신성한 것과 the secular 즉, 세속적인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분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 혼자만으로는 뭐 뭐 일 것이다. 앞에 부정접도사 인이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뭐 하기가? 유지하기가 화합을 사회의 화합을 유지하기 어렵다. 즉, 아까 말한 대로 법과 도덕이 항상 같은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성한 건 아마도 다들 따르겠지만 세속적인 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때 법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콜론은 따라서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도덕적 규범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란 얘기야. 즉, 다시 말해 법만으로 안 되니까 도덕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글은 아마 앞으로 법과 도덕이 어떤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어를 보니까 몇몇 행동들 대시 꾸며주는 거겠죠? 어떤 행동이냐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행동들 자, 뭐라고 여겨지는 겁니까? 도덕적이거나 또는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몇몇 행동들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복수 형태니까 동사가 아가 나오고 있겠죠? 그것들은 당연히 뭡니까? 법의 스콥 즉 영역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판단할 몇몇 행동들은 법의 테두리 바깥쪽에 있겠죠? 자, 이걸 한번 그림 그려보자면 사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고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 법의 테두리 바깥쪽에 즉, 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라고 판단할 만한 영역이 바로 여기 바깥쪽에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비 컨선드위드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겠죠? 더 극단적인 이해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버가 꾸며주겠죠? 또 간접 의문문 묶어봅시다. 누군가 should not 두니까 하면 옳지 않은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련된 게 보통 법이고요. 그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웬만하면 법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자, why부터 묶어봐야겠죠? 반면에 그러나 도덕성이란 말은 강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잘못된 행동 그리고 또다시 어쩔 나왔으니까 누군가 하는 게 옳은 것 이번에는 긍정적 느낌이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걸 다루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도덕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답이 나왔겠죠? 왜냐? 여기 예를 들자면 나왔으니까 지금 방금 봤던 인저널부터 여기까지가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일상적인 소소한 잘못된 행동들 즉,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다루는 게 바로 도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봤던 빈칸 문장 따라서 되게 보면 평범하고도 사소한 문제는 일상적인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 누군가가 약간만 더 몫을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는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고 도덕적인 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1번이죠? 도덕적인 것이다. But not. 하지만 뭐는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1번 정답 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공부 차원에 마저 봅니다. 가짜조 29형 수동태니까 뭔가가 여겨진다는 얘기야 뭐라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가짜조 2과 진짜조 2 구문용태겠죠? 즉 우리말로 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영국에서는 대리지 노란 말은 없다는 거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법인가 봤더니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즉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 영역이니까 말이죠. 인 디스 케이스 이런 경우에 댄 그렇다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해주리가드 포란 말은 뭐뭐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뒤에 있는 커먼 굿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을 뜻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 도덕은?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앤모스트 기껏해야 해봤자 뭐한다는 거야 장려할 뿐이란 말이죠. 기부 좀 장려합니다. 요 정도가 법이 할 수 있는 다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상황 속에 사소한 문제는 당연히 법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자 요약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처럼 도덕과 법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룰 수 없는 일상적인 것들을 다룬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걸 찾는 거고요. 늘 말하지만 전체 흐름은 이 글의 주제를 뜻합니다. 보통 주제는 1번 앞까지 나오고요. 부족할 경우에 1번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정답은 2, 3, 4번이 보통입니다. 일단 소재는 뭐야? 미국 음악이죠. 이거는 얽혀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함께 음악은 음악인데 전세계로부터 온 음악이죠. 그래서 이때 말한 잇은 뭘까요? 뒤쪽에 투 부정사 보이니까 가짜 주어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병렬 구조로 니덜, 에이, 노을, 비가 보이니까 양자 부정이라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안 타는 거야. 뭐가? 바로 뒤쪽에 있는 부정사 즉 그린다는 거죠. 확고한 선을 긋는 거야. 어디에다가? 어라운드는 뭐뭐 주변인데 또 간접 의문문 나오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무엇이 미국 음악인가? 자 일단 중심 문장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음악이라고 하는 건 혼자 발달한 게 아니야. 왜?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왔겠죠? 그래서 전세계로부터 온 음악과 서로 얽혀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선을 딱 긋는 건 첫째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얘기야. 미국과 전세계 음악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제가 되는 걸 보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또다시 가짜 주어입니다. 스톡테니까 그거는 말 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야. 바로 됐 이하라는 사실이 말이야. 즉 재즈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미국적이다. 즉 재즈만큼은 미국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스톡테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감 잡아야 됩니다. 이때 잇은 가짜 주어가 아니라 앞에 나와있는 재즈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무엇에 의해 영향받는 건지 안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전세계로부터 온 음악들에 의해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까지도 완벽하게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미국적이라고 여기 왔던 재즈마저도 알고보니 전세계 음악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는 거니까 계속 미국 음악은 전세계 음악과 얽혀있다는 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린 두 번째 문자부터 잘 보도록 하죠. 저는 구분입니다. 자 구분이니까 Between A&B가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음됩니다. 첫 번째는 재즈와 블루스의 구분 두 번째는 재즈와 락의 구분입니다. 폴드 앤 메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때마다 그런 문제는 아마 구분 짓는 걸 말하겠죠. 자 그것은 뭐다? 퍼지 불분명하단 말이야 언클리어하단 얘기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믹스 혼합하기 때문이죠. 장르들을 이때 말한 장르라고 하는 건 재즈 블루스 그리고 락 같은 걸 말하겠죠. 왜 혼합하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 자 일단 좀 이상한 게 느껴집니까? 왜냐? 여기서 말한 많은 예술가들이 꼭 미국에서 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야? 미국 음악이죠. 미국 음악이라고 하는 게 전세계 음악과 섞여 있다. 즉 미국만의 음악을 단정치기 어렵다는 게 주제인데 이 글은 지금 미국을 벗어나서 그냥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장르를 섞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단지 연결고리는 앞에 나왔던 재즈를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확실하겠죠? 정말 확실한가는 3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다시 미국 음악이 전세계 음악 영향받았다는 걸 이어지겠죠. 봅시다 한 번. 음악가들 두 분이 하면 릴로케이트가 이주하는 거니까 이주했던 음악가들이겠죠? 어디로? 미국으로 감잡아야 돼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말은 미국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웨덜 A, O, O니까 뒤에 둘 다 웨덜 I, N, G O, R, I, N, G겠죠? 즉 I, N, G 분사 구문이 지금 웨덜 O, O의 병렬 구조로 묶여있는 겁니다. 해석해보자면 전쟁 그리고 박해로부터 탈출하면서 미국으로 왔든 아니면 Attempting to는 투 부정사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즉 그들의 경력을 발전시키려는 시도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든 까지가 여기 후에 묶이는 게 되겠죠? 주어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음악가들입니다. 전부 다 미국 아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또한 가졌었단 말이야. 심오한 영향력을 어디에다가 안 봐도 알겠죠? 미국 음악 그리고 문화에다가 다시 한번 컴마 뒤에 분사구문 나옵니다. 가져오면서겠죠? 위드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져온 거야. 뭘 가져왔는가 봤더니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데 그건 그들 고국의 영향력과 문화의 영향력을 말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많은 다른 나라의 음악가들이 자기 나라의 음악적 영향들을 또한 가져왔다는 거니까 누가 봐도 연결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3번도 문제가 없겠죠? 이미 주제는 다 끝났고요. 네 번째는 공부차 내봅시다. 이번엔 작곡가가 있습니다. Like니까 뒤에 있는 이 작곡가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미국인이 맞아요. 자 이런 미국인 작곡가들은 노력했다는 거야. 만들어내려고. 뭐를? 분명하게 미국적인 음악을 왜? 지금 다 미국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심지어 이런 사람의 작품 또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의 연구에 의해서 누구 함께한 거냐면 이 사람과 함께한 건데 중요한 건 파리에서 했네요. 즉 파리라고 하는 음악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겠죠? 자 세미콜론 나온 다음에 병력을 좀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여행에 의해서 작업하기 위한 여행인데 작곡가 이 사람과 함께 어디에서? 멕시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까지입니다. 즉 미국이 아닌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고요. 자 세미콜론 또 나오고 마지막이 드디어 엔드가 나오니까 명사인 흥미 즉 재즈와 다른 형태의 음악의 흥미도 함께 연결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체크한 것들만 본다면 어쨌든 이 작곡가는 분명히 미국만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으나 역접 항상 중요하죠. 전치사 바이두의 명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파리에서의 그의 연구에 의해서 두 번째는 멕시코라든가 아프리카 유럽의 여행을 통해서 세 번째는 재즈와 다른 형태의 음악에 대한 흥미에 의해서 자 이런 모든 것들로 이 사람도 결국 미국만의 음악은 만들지 못했다는 게 작가의 의견이 되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결론이겠죠? 미국 음악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지낫 이리지스트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 둘 다 부정이에요. 낫과 낫이 포함되어 있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언가랑 고립돼서 즉 세계의 다른 부분들과 동떨어져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만들어질 수도 없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이 되겠죠. 핵심 요약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재인 미국 음악은 어쩔 수 없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과 문화 영향을 받아서 혼자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이해가 듣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됩니다. 많은 건강 교육 캠페인들은 현재 원료니까 노력해 오고 있다는 얘기야. 장려하려고 누구한테 뭐 하라고 사람들한테 좀 바꿔보라고 그들의 행동을 뭐를 통해서 그렇죠. 두려움과 죄책함을 통해서 자 일단 핵심 키워드는 건강 교육 캠페인이고요.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하는 건데 당일 때 말한 행동은 건강의 나쁜 행동이겠죠. 자 문제는 뭐냐 바로 두려움 또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거야. 이를테면 안티는 반대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즉 음주운전 반대의 캠페인이 있단 말이야. 언제? 크리스마스에. 이 캠페인은 묘사한다고요. 안 봐도 알겠죠. 묘사하는 건 뭐야?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주는 묘사겠죠. 보니까 파괴적인 효과가 있어 한 가족에게 미치는 어떤 가족이야? 도로에서 사고가 난 희생자 즉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사람들의 가족을 묘사하면 어 굉장한 무서움과 또는 죄책감 느끼겠죠.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받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예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미클론 뒤에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이번엔 흡연 예방 포스터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뭘 이용할까요? 두려움과 죄책감 이용하겠죠? 이건 촉구한다는 거야. 부모들한테 뭐하라고? 놔두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누구한테 뭐를? 그들의 자녀들한테 어떻게 담배 피는지를 부모가 자식에게 담배 피는 걸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가 담배 피는다는 끔찍한 상상 또는 부모의 죄책감 같은 걸 자극하는 게 됩니다. 자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 말하는 건 뭐야? 건강교육 관련 캠페인에서 지금 현재 두려움과 죄책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좋다 나쁘다는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A를 보도록 하죠. 올드오부터 컴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이만큼 묶어보자면 올드오는 비로 뭐 지만이니까 즉 지금까지 말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장려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부정적인 태도란 말은 자 술 마시면 안 되겠다.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태도를 말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갈망을 장려할지 모릅니다. 바꿔야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담배 피우는 거 끊어야겠다. 술 마시던 것도 끊어야겠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즉 두려움에 대한 장점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올드오잖아.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그런 감정들이라고 하는 건 야 고쳐보겠다 하는 그런 감정들이 텐투는 경향이 있죠. 사라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Disappear Overtime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약해지고 또 언제 약해지느냐 왠 뒤에 피피가 되면 뭐뭐 될 때 즉 뭔가와 마주치게 될 때 약해진단 말이야. 진짜 의사결정 상황이 올 때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약해지니까 술 마신단 얘기입니다. 음주운전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뭐야? 지금 말했던 두려움과 죄책감 관련 캠페인이 뭔가 안 좋다는 마이너스 부정으로 바뀐 거죠. 역접이 따로 없었지만 사실 연결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일단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B로 가보도록 하죠. 점차 증가적으로 이러한 하드히팅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아주 세게 때리는 즉 뼈 때리는 직설적인 캠페인들은 사용되어집니다. 누구 사이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뭐하기 위해서? 레이지란 말은 높이는 거니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부가 꾸며주겠죠. 어떤 인식인가 하면 바로 결과를 말해요. 엄청난 음주 흡연 그리고 약물 사용 까지 묻고 보자면 어때요? B는 연결고리가 확실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여기서 말한 디즈란 말은 절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디즈를 쓰려면 뼈 때리는 직설적 캠페인이 앞에 언급됐어야 돼요. 여기 언급됐잖아. 그렇죠?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가족 어머나 담배를 가르치는 부모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B는 잘 이어지고 있고요. 또다시 반복되는 게 여기 있던 음주 흡연 같은 것들이 잘 연결되고 있죠. 물론 양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B가 첫 번째라고 염두에 두고 C를 보도록 합니다. 동명사 주어입니다. 프라이튼이란 말은 겁을 주는 건데 비동사 플라스 피피니까 수동태로 겁을 먹는 거죠. 굉장히 겁먹는 것도 또한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디나이 부정하라고 그리고 피하라고 그 메시지를 자 일단 감 잡아야 됩니다. 일단 그 메시지는 앞에 말했던 무서운 메시지겠죠. 근데 그 메시지를 뭐 한다고요? 부정하거나 피한다고요? 다시 한 번 뭐야? 그 메시지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겠죠. 그럼 1등급들은 정답 바로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여기 있는 올소 때문입니다. 즉 올소가 나왔다는 말은 뭐야? 앞에 한 번 부정이 나오고 또한 이런 부정이 있다는 거니까 우린 B가 맨 처음인 거 알기 때문에 무조건 B에서 A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무조건 B, A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2번 정답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린 공부 차원에서 마저 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박스의 내용을 받는 이러한 직설적 캠페인들은 이용되고 있다. 점차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건강 관련 나쁜 습관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웨더가 보이는데 이 웨데라고 하는 게 뒤에 콤마가 찍히면 뭐뭐 이든 아니든 이란 부사절이겠지만 지금은 동사가 보인단 말이야. 따라서 해석은 인지 아닌지가 토픽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고잉이니까 진행 중인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봅시다. 방금 봤던 그러한 캠페인들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닌지 뭐에 있어서 충격을 주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멋속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말이죠. 즉 요게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게 되겠죠. 지금까지 말했던 두려움을 주는 이런 캠페인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걸 받는 의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A와 C로 나눠진 게 되겠죠. 먼저 A를 봅시다. 비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쁜 태도를 막아주는 걸 장려하고 심지어 변화의 갈망도 장려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감정들은 시간 지나고 진짜 결정할 순간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그런 두려움의 메시지에 의해서 겁을 먹는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그런 두려움 메시지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피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장 보면 보호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야. 됐 예를 봐야겠지. 지금까지 봤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오직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쁘니까 뭐뭐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제 C는 여겨진다는 거야. 뭐뭐로서 심각한 것으로서 또는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여겨질 때만 오직 효과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후로 나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더전압 팔로우니까 따르지 않는다면 뭐를? 그 권고되어지는 충고 즉 담배 끊어라 음주운전하지 마라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이용한 건강교육 캠페인이 늘 효과적인 건 아니라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정답은 나왔고 요약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을 이용한 건강교육 캠페인은 사실은 효과가 제한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실제 위협으로 여겨질 때만 효과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형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과의 연결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결정적 힌트가 보입니다. 그러나 즉 역접이 나왔으니까 앞뒤 문장이 서로 반대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뭐 한다면 현재 원료니까 선택해 왔었다면 꽤나 언커먼 흔하지 않은 주제를 선택해 왔더라면 온위치라고 하는 건 그 주제에 관해서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에서 about 대신에 온 쓴다고 했죠. 리틀 자체가 부정이니까 거의 쓰여진 게 없는 그런 학술 주제를 말하겠지. 까지 묻고 보자면 지금 너가 선택한 요 주제가 흔하지 않다고 흔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주제가 쓰여진 적도 거의 없다는 거야. 자 그런 걸 선택했다면 된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연히 뭐 할까 어렵겠죠. 뭐가 찾는 것이 충분한 자료를 뭐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자 일단 우리는 감 잡아야 됩니다. 지금 너가 택한 주제가 어떻다고 흔하지 않은 거라고 즉 쓰여진 게 없으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기 힘들다는 거야. 자 그런 학생이 앞에 뭐가 나올까 그렇지 앞에는 뭔가 흔한 주제가 나오겠고 자료도 아주 많은 게 나오겠지 자 그런 걸 찾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걸로 바뀌는 그 가운데 이걸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더 타임이란 말은 왼과 비슷하다고 했죠. 즉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문헌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묶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일 뒤에 현재 완료니까 미리 완료겠죠. 아마도 결정해놓은 상태일 거다 이거야. 그러니 바이더 타임은 뭐뭐할 즈음에는 이란 의미가 되겠지. 자 무엇에 관해서 그 메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조사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해놓은 상태일 거란 얘기야. 자 그리고 또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어펀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만큼 묶으면 결정한다는 말도에 어펀 A 어펀 B 형태의 병렬 구조가 되겠죠. 즉 너가 결정해놓을 것은 지요 테마뿐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연구 목표도 이미 결정해놓은 상태일 거란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은 문헌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인 거죠. 자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뭔가 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 therefore는 따라서니까 그 필수적 과압은 현재 완료니까 이미 미리 결정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프리가 붙으면 미리 앞선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말이야. 아직까지도 흔한 주제 자료가 많다가 안 나오니까 2번도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면 기억나죠. 과거에 이미 뭐뭐 했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연구 토픽이나 주제를 말이야. 자 어라운드 위치를 묶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연구가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미 예전에 행해졌을지 모르는 그런 토픽이나 주제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이 근거가 나오고 있죠. 엄청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흔한 주제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 일단은 정답이 열릴 수 있습니다. 3번 가능하죠. 3번 비도 계속 같은 말이면 아직 이어져야 됩니다. 만약 That is the case란 말은 그게 사실이라면 즉 앞에 나온 것처럼 연구 주제가 흔해서 자료가 많다면 그것은 Should not be니까 어려울 게 있다 없다 어려울 게 없다는 거야. 뭐 하는 게 찾는다는 것이 글 그리고 연구 자료를 즉 검토할 만한 글과 연구 자료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3번도 아직은 안 됩니다. 4번 계속 보자. 사실상 그 주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뭐뭐일지 몰라. 뭐 속에 있다는 거야? 선별하는 거죠. 간접 의무 문니까 묻고 보자. 무엇을 네가 원하는지 집어넣기를 그리고 무엇을 네가 원하는지 배제하기를 영어는 같은 말 반복을 싫어하니까 Want를 위시로 바꾼 것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너무나 자료가 많으니까 뭘 포함시킬지 또는 뭐를 배제시킬지 그걸 선별하는 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야. 이것도 뭐야. 자료가 많다는 거니까 4번도 아직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누가 봐도 5번 될 수밖에 없겠죠. 자 5번 내용이 뭐가 들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만약에 흔하지 않은 주제를 선택해서 쓰여진 자료가 없어서 검토할 것도 없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너는 메입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고려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뭐를? 포함시키는 것을. 어떤 자료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자 위치가 꾸며주는 거겠죠. 자 그 자료라고 하는 건 고직 존재할 뿐입니다. 어디에? 자 주변부 나와있죠. 여기 주변부 즉 선택되어진 그 주제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포함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왜? 너무나 자료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자료의 주변부라도 긁어서 한번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글은 뭘 말하는 거야? 네가 고르는 학술 주제가 너무나 흔하지 않은 걸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라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죠. 자 요약을 보도록 합시다. 연구 주제에 따라 즉 주제가 흔한 거냐 흔하지 않은 거냐 에 따라서 이 문헌 조사라고 하는 거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흔한 주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으니까 선택과 제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 듣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 46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그렇듯 한 번 봤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 시간을 내서 빠른 배속으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